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그냥 떠내기 살림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좌파들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야무지게 움직였습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조사를 해가지고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감방으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윤 정부는 뭘 이렇게 보면 어설프요. 하는 거가 좀 믿음이 잘 가지 않고 지금 이제 4월 10일이 총선인데 의대생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긴요하고 필요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선거 이전에 북치고 장구치고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딱 한 것은 일이라는 것이 선후가 있는데 그게 다 의대생이 있으면 의대생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환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다 연결하게 되면 그게 수백만 표가 될 건데 그런 정도의 생각들을 못하는지 참 제가 보니까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 전에 이렇게 의료기하고 완전히 착을 지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보겠느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의대생 정원 문제는 대통령께서 생각하실 때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하더라도 의대생이 여러분들 배출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대 경중을 따지게 되면 총선 전에 이 문제를 다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선 이후에 모양을 갖춰 가지고 의사협회하고 여러분들을 좀 밀고 당기는 게임을 하면서 저쪽에서는 여러분들 천명을 늘리라 그렇게 하면 밀고 당기고 하면서 700명을 늘리고 그렇게 모양새를 좀 갖추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 여러분들 의사들을 다 적으로 돌려놓으면 뭐 하자는 이야기냐 이야기죠. 아마추어라도 이런 아마추어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다 가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사를 늘려야 되는 것은 동의하면서 또 이것이 여러분들 점점 확산이 되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 또 화살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쪽으로 항할 수 있는 거죠. 말기암 수술도 밀려서 전공의 발 의료 차질 전공의 대표 면허 취소 각오하고 복귀 안기로 전체 공지했다. 국민 76% 의대 정원 긍정적 16% 부정적 이런 의견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으로 보면 총선 이전에 굳이 이 문제를 불거지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참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공권력을 동원해서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제압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표 얻을 수 없는 거죠. 정부는 과거처럼 사후구제 선처 없다. 의사 면허 취소 등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겠다. 빅파이브 병원 전공의 전원사직 응급수술 대란 막아야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2월 20일 집단 휴학회 제출 결정 빅파이브 병원 전공의 전원사직서 내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 발표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서 다 잘 수습하겠지만 배사의 여러분들 타이밍이란 것이 있는데 제가 한 번 방송을 내보냈지만 타이밍 문제에 대해서 전공의 사직의 세브란스 수술 전 절반 연기 정부 매너 취소 경고 강공책만 가지고 먹혀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부 전국의과대학의 휴학계 수리 말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일제히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데 대통령이 뭐 여련히 알아서 이제 이 문제를 했겠습니다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4월 10일 총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결단력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선거 문제는 왜 그렇게 윤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이 정도로 뭡니까 의사 정원을 그렇게 결사 반대하는 사람을 뚫고 이걸 밀어붙일 정도의 기백과 용기가 있는데 선거 분영은 2년 동안 여러분들 입을 그렇게 왜 다물고 있는 겁니까 행동이란 것이 일관성이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만일에 이 일을 표를 받기 위해서 한 거다 하면 어마어마한 패착인 겁니다 이런 계획을 할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소수고 그러나 확실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다수면 그 계획은 성공하기가 힘든 거죠 왜 소수가 결사적이고 다수는 그냥 방관자니까 군주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 어떻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총선 전에 의사들 전부를 뭐죠 적으로 돌린 것은 대통령 실의 어마어마한 패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 국리를 못하냐 이야기죠 이런 중대사를 다룰 때는 회의들도 많이 하고 했을 건데 좀 정무적 판단을 해야 안 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보면 딱하다는 총선 전에 무선 지진 시 민심을 못 잊고 계산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참 보시면은 여러분 정원 학대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때가 있지 않냐 이야기예요 총선 끝나고 좀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그 이후에는 선거가 오랫동안 없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런들 작전 미스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2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